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북을 올려드릴 조지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이데일리TV가 여러분들의 각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도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저희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두드려주세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에 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신문고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 바로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최영지 임채욱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주주신문고 두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먼저 각오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최영지 전문가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장이 열리지 않는 주말에도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주식과 관련된 고민거리가 많은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 고민거리 털어내실 수 있도록 앞으로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 동안에도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고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앞으로도 주식시장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 항상 꼭 성공하실 것이라 믿고 혹시 답답하신 부분들 있으셨다면 저랑 함께 같이 풀어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 부탁드리고 주주신문고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에 간망세가 짙어진 모습인데 그래도 체크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최영지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번 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게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현지시간 23일에 F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FMC 회의 이후에 한 달 뒤에 공개가 되는 의사록입니다. 이 의사록 내용에 따라서 향후 금융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만큼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FMC 의사록에서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측에서도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의사록에서도 향후에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죠. 0.2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0.5%포인트 빅스텝을 진행을 하다가 기준금리 인상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중앙은행과 함께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겠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지입니다. 고용 상황이라든가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들 계속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섹터가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서 50여 개 국에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작사로 부각이 됐던 레몽레인에 비롯해서 콘텐츠리 중앙도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인 위지윅 스튜디오 또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는 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일본 유통권을 보유하고 있는 코퍼스 코리아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만큼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호재성 이슈가 한 가지 들려왔습니다. 아마존 측에서 영화 제작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매년 1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조 3천억 원가량을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1년에 12편에서 15편 정도의 영화를 개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영화 쪽으로 유통을 하게 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화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주 성향을 띄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보였고 또 영상 콘텐츠 관련 주들이 관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채혁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국내에 방한한 이후에 네옹시티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감소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랑 네옹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대규모 자금들이 집중된 만큼 세부 카테고리들로 수급들이 이동하는 모습들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 급등세가 많이 이어졌었고 해당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한 번 꺾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단기간 내 지지라인 때 형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고정 구간 재돌파하는 형태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이 여유 있게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FMC라든지 기타 이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관망 형태의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2차전지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번 주 시장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상담인데요. 바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주신문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함께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단할입니다. 단할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6950원에 비중 5%입니다. 네, 매수가 6950원에 비중은 5%. 지금 주가가 5,800원대로 내려온 상태네요. 최영재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단할 6,950원에 5%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비중 자체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종목과 관련해서 아니면 전략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주가 매수 여부 궁금하고 또 그리고 만약에 주가 매수가 된다면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략대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최근에 단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자 성향을 띠는 종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가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할은 앞서 말씀드렸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든가 이런 드라마 OST를 또 만드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으로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120월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무엇보다도 비중이 지금 5%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당가를 낮추는 전략을 진행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매수가 부근인 121선 구간에서 저항을 한 차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평당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를 했던 매수가 구간인 6,900원대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 지금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500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이거 좀 미코라고요. 미코. 네, 미코. 그리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아, 9,800원인데 비중이 높아요. 38%, 원래 18%인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많이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좀 비중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매수가가 8,800원, 비중 38%... 9,800원, 9,800원. 아, 9,800원이시고 비중은 38%이신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채욱 전문가님, 이종복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이 종목의 매수 사유에 대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요즘 그 제가 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가는 종목이 간다고 보통 하더라고요. 가는 종목이 간다고. 그래서 추세선이 상단으로 열려있고 해서 한 15%, 20% 정도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조금 받은 실수로 해서 좀 비중을 본의 아니게 많이 시켜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먼저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38%라는 비중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성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도 9,800원이기 때문에 상당 구간 라운드 피겨, 만 원 구간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간, 상당 구간으로 돌파하는 구간대가 계속해서 매물대가 쌓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을 강력하게 돌파한다고 하면 해당 구간에서 절반 이상씩 반매도 하시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 지속적인 낙폭이 쭉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60월선을 돌파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들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대까지의 차트를 보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물량들이 크게 빠져나간 형태의 모습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박스권 구간을 조금 잡아본다고 하면 이제 9,980원대에서 하방으로는 8,400원대까지 이렇게 박스권 구간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손절까지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손절가액 같은 경우에는 8,400원 정도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만원 구간을 돌파한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기대하려는 그런 기대감이 확대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전 정도는 덜어내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손절가액 8,400원으로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시고 매숫가랑 비중은요? 네, 25,800원에 30%. 25,300원이실까요? 800원. 800원, 25,800원에 비중 30%. 그렇다면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아니, 3만원에서 29,000원 가다가 내려오길래 많이 내려왔고 갔더니 2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올라왔어요, 조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어디가 매도를 해야 되고 어디가 손절매를 해야 되고 그걸 몰랐어요. 아, 그렇다면 이 매도, 손절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님. 네, 대한항공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금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현금 비중, 지금 갖고 계신 현금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70% 더 있어요. 아, 현금은 좀 넉넉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목표가라든가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비중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더 시키보다는 조금은 수익을 좀 챙겨가는 방식으로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대한항공이 지금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더욱더 부채에 대한 그런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합병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이 합병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빠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한항공 실적이 지금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후에 타격을 받다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항공 기업이기 때문에 좀 회복세에 따라서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대한항공 일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매수가 부근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간대가 저항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한다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봉상으로 확대했을 때 그 다음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인 2만 8천 원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까지 저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합병과 관련된 이슈 체크 꼭 꼼꼼하게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손절과는 어디까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지만 네, 손절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절과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손절을 하는 것 자체를 조금은 피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과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120월선 장기평선이 지금 매물이 또 많이 쌓여 있고요. 이 구간이 그나마 좀 지지 구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만 1천 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손절과는 이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 때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이 밑에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2만 1천 원 구간을 손절과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70%가 있으니까 저 현금이 어디서 얼마나 내려오면 사만 되겠어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나머지 비중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은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드는 게 지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한 번에 한 종목에 시키보다는 분산 투자를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 살펴드렸는데요. 2만 8천 원 구간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손절가, 굳이 원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면 2만 1천 원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청자님 역시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유 플러스 대유 플러스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940원에 10%입니다. 네, 매수가 940원에 비중은 10%. 현재 주가 880원이고 주가 내려온 상태인데요. 임채욱 전문가님, 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 종목 자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대유 플러스는 또 어떤 사유로 매매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제가 4월 말에 그때 전기차 충전기 관련 주로 모멘텀이 있어서 고점에 매수했다가 조금씩 추매로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손절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SK 시그넷이랑 같이 모멘텀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유 플러스 차트를 조금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본다고 해도 지금 현재 가격대 자체가 그렇게 부담감이 있는 자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굳이 당장 현 시점에서 손절을 고려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었나요? 네. 그럼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는 크게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적인 부분들에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지 라인 대로 한 차례 형성이 됐었던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반등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대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 번 121선을 이탈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121선이 계속해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차트 보이실까요? 네. 그래서 이 구간대에 이번에 이격도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해당 장기평선 상단으로 돌파해 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을 고려해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가액은 780원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유 플러스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 상담입니다. 최의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렌텍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3,608원이시고 비중은 5% 그렇게 높지 않으십니다. 역시나 또 이 종목 역시 수익권이신데요. 최형지 전문가님 이렌텍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렌텍 13,600원대 5%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손실폭 자체도 크지도 않고 또 비중 자체도 적기 때문에 우선은 이 종목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렌텍은요. 휴대폰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2차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에 따라서 또 물가도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서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 위축에 따라서 실적이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ESS와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이 자동차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실적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종목 이번에 4분기까지 예상치가 나와줬는데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감소한 수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휴대폰 사업 쪽이 위축이 되면서 감소할 걸로 보이지만 앞으로 2차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서 실적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월선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 구간에 매물이 크게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4분기 이후에 내년에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조금 더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 지금 기준선 구간이 있는데요. 기준선 구간이 저항대 구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14,900원대 구간에서 목표가를 잡아보시고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역시나 가이드라인 잘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판단하시고 수익으로 꼭 연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 텐데요. 역시나 유튜브 상담입니다. 보슬비 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고 매수가는 34,740원, 비중은 10%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두 가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배당을 받는 것이 좋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임체육 전문가님, 시청자님 궁금하신 부분 속 시원하게 해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라는 기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을 때도 주가가 그 실적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지는 못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와요.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기업의 성격을 많이 띈 기업들이 주가가 실적과 바로 직결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곡점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만 4천 원 구간대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보게 되면 배당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높은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를 조금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겠다라고 하신다면 배당은 받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보다 더 긴 호흡으로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상당 구간대, 5만 3천 원 구간대까지도 노려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배당은 받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 5만 3천 원이라고 아주 깔끔하게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해결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또 종목 상담 해드려야겠죠. 지금 들어온 건 유튜브 상담입니다. 대동전자 보내주셨고요. 주원님이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14,500원이시고 비중은 20%입니다. 이 종목 최영지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님, 이 종목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동전자 14,500원 비중 2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좀 특징이 뚜렷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사업은 전자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가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지금은 실적이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최대주주 비중이 지분율이 60%가량이고요. 자사주가 22%입니다. 그렇다면은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 특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량이 크게 받쳐주지 않아도 주가 변동성 자체가 큽니다. 그만큼 호재성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요.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크게 이슈 없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종목 자체, 특성 자체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챙겨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자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추가 매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5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 현재는 11,500원대입니다. 만원 구간을 이탈할 경우에는 마디 구간을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원 구간을 일단은 손절가라든가 아니면 추가 매수 비중을 더 싣고 싶다 하시다면 만원을 이탈했을 때 기회를 엿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은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면서 좀 목복과를 정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이 아마 매수가 부근 구간에서 조금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는데 확대를 했을 때 최근 2년 동안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대략 15,500원 정도입니다. 이 구간까지 목표가로 잡아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려하셔서 꼭 수익으로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이어서 유튜브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 한라 IMS고요. 매수가는 6,130원 그리고 비중은 5%인데요. 미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매수를 하시고 4,400원대까지 떨어져서 철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올라온 모습인데요. 임체육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한라 IMS를 보게 되면 현재 차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 때 차트 주가가 위치한 구간을 보게 되면 사실 기존에도 상단에 저항이 됐었던 구간들과 그다음에 하방의 지지 구간들이 조금 명확한 형태의 차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지루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변동성 자체는 단기 딱 박스권 내에서 동일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박스권 고려하셔서 지금 비중이 5% 정도 되시니까 4,000원 구간대, 4,600, 700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연간 실적에서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메리트를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 51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간으로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던 실적이 이번 분기 실적에 나와주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조금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이기 때문에 10% 이상으로 추가적인 매수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한라 IMS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분홍색 선이 지금 100억 이상 거래대금이 발생한 구간대를 설정을 해놓은 건데 보시면 상당히 하얀색 차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지 못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형태에서 하방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서 매도하는 박스권 매매 같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박스권 매도 고민을 해보시고 꼭 수익으로 이어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문자 상담입니다. 4725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새우 글로벌입니다. 매수가는 2200원이고 비중이 꽤 크네요. 7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왔네요. 지금 현재는 매수값보다는 살짝 올라온 모습인 것 같은데 최영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새우 글로벌 2200원 구간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약수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 자체가 70%면 큰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집중 투자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집중 투자를 권하지 않는 게 차라리 대형주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집중 투자는 권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라든가 아니면 약수익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우 글로벌은 최근에 네옴 시티와 관련해서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요. 그런데 네옴 시티 관련된 큰 일정은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당분간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종목을 약수익 챙기고 나서 다음에 네옴 시티 관련된 이슈, 큰 일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이슈가 있었을 때 재공략하는 그런 전략이 낫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반대로 갭이 또 만들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갭이 만들어진 구간이죠. 대략 한 1700원대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그리고 매수가 부근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 조정을 받았던 이 구간만큼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7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단하게 버텨주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게 된다면 일단은 전고점 구간이죠. 2,500원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 자체가 크고 또 다른 매력적인 종목들이 나와줬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현금 보유가 없으면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500원 구간에서 절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매물이 많이 쌓여 있고 또 120월선 구간이 큰 저항대 구간으로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략 3,500원대 구간인데요. 이 구간까지 나머지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1,700원 손절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500원 2차 목표가는 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우 글로벌 살펴드렸습니다. 가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 1,700원 잡아주셨고 1차 목표가 2,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500원까지 구체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은 드래곤플라이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2,500원입니다. 비중이 15%네요. 매수가 올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임체육 전문가님,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지로도 많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 관련해서도 모멘템을 많이 받아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을 보게 되면 코로나 당시 구간 때까지 하락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하반 경직성이 강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걸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60월선을 기준으로 저항을 맡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간대를 돌파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펀더멘탈 관련해서 상당히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는 시기예요. 성장주들한테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성 전환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해당 구간에서 지금 어떤 손절을 고려하기에는 상당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손절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 없이 단기 구간 내에서 다른 수익 종목들과 함께 상계하면서 조금씩 비중 줄여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종목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인데요. 대성에너지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매수가는 14,700원이시고 비중은 30%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조언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또 간절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상담 잘 도와드려야겠죠. 그렇다면 최영지 전문가님 이 종목 머리가 아프시다, 짖근짖근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비중 자체도 적은 편도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 아마 14,7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좀 손실 폭이 큰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손절가라던가 비중 축소 구간과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종목도 조금 매력적인 특정 숙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최대 주주 비중이라던가 이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지 않아도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악재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을 보시면 이번 3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가라던가 비중 축소 구간을 먼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14,7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중장기 2평선 구간이 있습니다. 대략 한 12,000원대 가량인데요.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시고 덜어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본전까지 왔을 경우에 14,700원 구간대까지 왔을 경우에 본전에서 전략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좀 줄여가는 방식으로 매매를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손실을 줄여보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잘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상담입니다. 세토피아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블루콤입니다. 네, 매수가가 세토피아 블루콤이고요. 매수가 2,250원, 비중은 10%인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셨네요. 이 종목, 임채욱 전문가님, 어떻게 상담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세토피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의 경고가 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과거에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 마이더스 A라고 대마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구간을 보게 되면 상당 구간, 매수가 구원들을 훨씬 이탈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시면 지분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3.56%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라든지 혹은 해당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 보신다든지 이런 형태의 매매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세토피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분기 실적이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상당 구간, 지금 현재 1,650원 구간대 있거든요. 해당 구간대를 돌파하는지 지켜보시고 다른 수익 종목들이랑 조금씩 상계해 나가시면서 줄여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점차 줄여가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님이 의견을 잘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유튜브 상담입니다. 이원일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신세계푸드입니다. 매수가는 7만원에 비중은 20%. 이 종목 앞으로 계속 가져가도 될지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최영지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신세계푸드 7만원대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손실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워낙 손실복이 크기 때문에 비중 축소 구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익권까지 가면 좋겠지만 매수가 자체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손실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 부각이 되는가 싶더니 올해 들어서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 소비와 관련돼서 엮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됨에 따라서 더욱더 주가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종목은 아닌 게 이 종목 자체는 워낙 기업 자체가 탄탄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유하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손실을 줄여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최근에 저점을 찍고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은 좀 거래량도 부족한 상황이고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고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가라든가 아니면 비중축소 구간을 말씀드리자면 121선 구간대 대략 한 1년 동안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비중축소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전량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비중이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는 건데 본전권 구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줄이는 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나머지 전량은 본전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장시간을 보시고 손실을 줄여가는 게 좋겠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점차 비중축소 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먼저 임채욱 전문가님, 다음 주 공약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하락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있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최근 10월과 11월에 걸쳐서는 증시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져가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의 방향성, 지금 당장 오르고 당장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많이 포커싱을 맞추셔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연준 쪽에서도 계속해서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이나 아니면 라파엘 보스틱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끼리도 지금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연준의 스탠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계속 포커싱을 맞춰가면서 시장에 맞추는 형태의 매매를 하기보다는 지금 경기 지표 부분들에 조금 집중을 많이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넘어가게 되면서 경기 지표뿐만이 아니라 OTT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많이 나와줘요. 그래서 OTT 관련주들도 조금 주의 있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채욱 전문가님은 연준과 관련해서 흔들리기보다는 경기 지표라든가 고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용지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떤 공략 포인트 잡으면 좋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연말이라고 하면 또 소비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또 블랙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라든가 물가 상승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남아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아있는데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의 블랙프라이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19에 따라서 온라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좀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만약에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거를 확인을 한다면은 연말까지 소비 심리 확대에 따라서 산타 랠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 사이버 먼데이 이때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된 걸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소비 시즌에 따라서 산타 랠리 가능성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큰 일정이 있다면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 2일이죠.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고용 시장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긴축을 고강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일에 있을 고용 동향 보고서 직전까지 경계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와 게임주들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게임주 2일에 크래프톤이 신작을 출시하는데요. 신작 출시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일에 있을 크래프톤 신작 출시 소식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주말에는 애니메이션 게임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카카오게임즈와 넥슨 등이 있는데 참여하는 기업들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29일에서 2일까지 알츠하이머 임상학회가 열립니다. 관련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ABL바이오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일정이 있었을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 체크해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도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질 전문가님 이제 연말이니까 소비 시즌이라서 산타랠리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반영성이 뚜렷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제약바이오와 게임즈의 일정까지 주목을 해보라고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다음 주 공략 포인트까지 잡아봤고요. 오늘 또 새로운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두 전문가님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주주신문곡 오늘 새로운 전문가들과 함께 시작한 첫날이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도 토요일 12시에 찾아옵니다. 다음 주에도 기분 좋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